두부웅 두부웅 장호진에게 보내는 김장원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긴 서비스 그리고 이 때문에 본인도 같이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변화, 김장원 네 득점은 서비스 변화 주요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빠른 탑업 굉장히 좋습니다 포핸드 몸을 날려봅니다 예 경기의힘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바나나플릭 김장원 선수의 눈빛 사라있습니다 공격시도 실전적인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때문이죠 경기를 많이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바나나플릭 김장원의 서비스 두 점차 앞서고 있는 김장원 받아줍니다. 블럭 이후에 강력하게 내리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인데 에이스를 잡으면서 본인의 자신감도 올라가겠죠? 그럼이요. 백핸드 추격하는 장우진 서비스 양선수 양선수를 끊어내고 있는 장우진 긴 서비스 기습적입니다 장우진 뒷심을 누가 발휘할 것인지 아 김장원 나인홀 아 게임 포인트 역전하는 장우진 김장원은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나왔을지 아 아 두 점차 승부로 갑니다 아 장우진 장우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 아 아 네 장우진의 타격으로 시작합니다 3구 밀어졌고요 아 먼 거리 랠리 김장원 나오는데 그런 조절은 필요합니다 바나나 플립 아 양선수 안간힘을 다합니다 장우진 포인트 아 김장원 조용하게 경기를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3구 아 미쳐 네 네트의 강 2대선 아 아 장우진 김장원의 서비스 중앙 갔고요 찬스벌 지켜냅니다 유리한 모습인데 노련미 때문에 지금 스쿠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장우진 해야 되죠 예 검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장원 그런 자기 효능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골리 실버 득점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6대4 장우진 그렇죠 이런 거죠 노련미가 김장원은 1승 1패 김장원 김장원 예 자 지켜냅니다 장우진 예 밖에 없습니다 예 동점 찬스 장우진 기회가 옵니다 예 잘 만들어 놓고 쏩니다 자 득점 예 장우진 바나나 플릭 넘어갔고 또 한 번 백핸들이 씹을 할지 바나나 플릭 받아줍니다 장우진 3구 낮게 보냅니다 예 9대9 장우진 선수의 백핸드 지켜내는 장우진 선수의 승률 아 고엔드 길게 장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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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